안녕하십니까 배우라에서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성입니다 2023년도에는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우리가 취득했을 때 진로가 있다고죠 진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뭘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가 있겠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각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TV, 에어컨, 냉장고, 기타 등등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서 우리가 품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업체들에서는 그 품질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도 똑같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발전소에서도 품질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이런 곳 그리고 제조업 이런 데서 품질관리라든지 실험실 이런 데서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한 주로 보면 한 20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담당하게 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발전소, 자동차 이런 곳에서 경력이 조금 대신은 한 4, 50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확장을 했죠 이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용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시청이라든가 우체국, 공안공사, 연구공단 이런 데서도 서비스 품질 인정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품질을 담당할 수 있는 또 담당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서비스업체에서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뭐 특히 공업직렬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 우리가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품질경영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앞으로도 이 품질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는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적인 분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한 10년 동안 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응시했었던 분들을 이렇게 쭉 나타냈는데 거의 뭐 한 10년 동안 2배 가까운 인원이 증가됐죠? 다른 자격증은 이렇게 내려가는 자격증도 있지만 끊임없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진 고급 인력들은 기업체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런 품질경영자격증에 대한 응시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년이 기준이다 그죠? 기사자격증이니까 4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년제 물론 이제 관련학과라야 되겠죠 관련학과라는 거는 품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련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큐넷 홈페이지 있죠? 거기에 가서 어차피 원서 내고 이렇게 하려면 큐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원가입하고 나의 어떤 전공 분야라든가 근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가능한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가능 혹은 불가능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이런 분들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뭐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년제는 기본적으로 기사는 4년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모자리니까 이걸 뭘로? 우리가 직무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우리가 또 4년을 맞춰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또 내가 관련 학과나 대학 졸업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으로 해서 우리가 응시 자격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우리가 4년 동안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1년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를 보게 되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전문대학교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관련 학과라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졸업, 졸업 예정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우리가 관련 학과가 아니거나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우리가 실무로 해서 2년 경력이 있으면 똑같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우선은 우리가 내가 시험을 볼 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시험 일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사가 됐던 산업기사가 됐던 우리가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3번 시험이 있는데 언제 있느냐 하면 회차별로 봤을 때 1회가 있고 그리고 2회가 있고 3회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바로 4회 때 시험이 있지 그죠? 그래서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이제 바뀐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1회차 시험이 한 달 1시에 전부 보는 걸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간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이렇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차보다 연초에 1차 시험이 응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누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어떻게 됐던 지금은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그냥 1차에 보고 싶다라고 해서 1차에 보고 2차에 보고 싶다라고 해서 2차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1차에 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요거는 2월달 내에 2월달 내에 응시 자격이 되는 사람이 1차의 시험을 보고 그리고 3월달에 응시 자격이 되는 사람은 2차에 요때 시험을 봅니다 알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지금 바로 기사시험 볼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분들 혹은 내가 지금 근무 경력이 4년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기사시험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요때 시험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사시험을 볼 응시 자격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내가 3월달에 근무 경력이 4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3월달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제 요때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때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험도 보고 이 시험도 볼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회차별로 한 번밖에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2월달에 응시 자격이 되는 시험 분들은 요때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3월달에 내가 응시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요때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요 기간 안에 시험을 보게 된다 그죠?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에서부터 15일까지 요 기간 안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요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기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 날을 지정해서 시험을 다 봤죠 1회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초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12T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날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쉽게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실기시험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실기시험은 기간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요거는 한 날짜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다 보는 거죠 품질경영기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다 이때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 보면 빨리 보시는 분들은 2월 13일 날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필기시험을 그러면 CBT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때 바로 합격, 불합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부터 합격했는 사람들은 실기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라면 2월 13일이니까 3월, 4월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텀이 있죠 알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실기를 준비할 수 있고 좀 더 완벽하게 실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죠? 유리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시험을 보시는데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15일 날 내가 시험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날 시험을 봤다라면 4월 15일 한 달 조금 더 남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때는 내가 실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실기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급적이면 3월 첫째 주에 아니죠? 3월 첫째 주 가급적이면 빨리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실기시험을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차의 시험 보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필기시험은 항상 3월 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를 준비할 때 3월 초에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필기를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뭐 한 한 달 가까이 땡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를 1회차 보는 사람 1차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필기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 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필기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조금 만약에 2월달 중에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바로 준비 더 가셔야 됩니다 바로 준비 더 가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좀 힘들더라도 필기시험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죠?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차나 4회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알죠? 그렇게 해서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이 언제냐 하면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다 그죠? 그리고 4회차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2회차 시험은 이때 시험을 보고 나면 거의 뭐 우리가 7월 22일날 시험이기 때문에 거의 여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우리가 실기시험을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4회차도 똑같다 그죠? 요 기간에 보고 나면 우리가 11월달에 있죠?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 날짜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날짜를 조금 정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트로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한날 1시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날짜를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날짜 중에서 그리고 날짜를 정했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일률적인 게 아니고 1부부터 시작해서 8부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시험 장소에 따라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1부에 시험이 있고 2부에는 없고 3부에 있고 4부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 따라서 시간대는 조금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랬지만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꼭 오전에 갈 필요도 없고 오후에도 시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생체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생체리듬 생체리듬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뭐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늦게 자서 또 늦게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그런 애들한테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보러가 이러면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오후에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쾌한 기분으로 말짱한 기분으로 이렇게 시험장에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오전에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내가 오전에 볼 거냐 시험을 오후에 볼 거냐 언제 볼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정하고 난 뒤에 원서 접수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경영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시험과목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잖아 그죠? 5과목 물론 이제 산업기사는 4과목으로 해서 신뢰성관리가 제외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제 실험계획법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21번부터 40번까지가 통계적 품질관리 굉장히 어려워한 부분이죠 그리고 생산시스템은 이제 41번에서 60번 그리고 신뢰성관리가 61번에서 80번 그리고 마지막 품질경영이 81번에서 100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신뢰성이 빠지니까 품질경영이 이제 61번부터 80번까지 해서 8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한 과목을 잘한다라고 해서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몇 점이냐면 40점 아니죠? 40점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40점이고 개수로 따지면 이제 20문제씩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몇 개? 그러면 20문제이기 때문에 40점이니까 8개가 되겠죠 8개를 맞추면 40점이잖아 그죠? 8개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니죠? 8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평균이 평균이 몇 점?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60점 이상 60점 이상이니까 총 기사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니까 몇 개? 60개가 되겠죠 60개 60개 이상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합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계획법에서 8개를 맞췄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 그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60개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점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평균 60점 이상이고 과목당 8개 이상 맞춰야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품질경영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죠? 2022년도에 어떻게 나왔었느냐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경영이 11개 파트로 돼 있습니다 11개 장으로 돼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쭉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매회차 비슷한 형식의 개수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히 우리가 뭐 2장 품질 전략 조직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6장에 있는 품질코스트 아니면 7장에 있는 규격과 공정능력 그리고 사내 표준화 품질혁신활동 11개 장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장이 있지 그죠? 조금 덜 중요한 데가 있고 물론 이제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 거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적에는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이 장들을 어떻게 좀 더 주의깊게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통계적 품질관리는 6개 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6개 장으로 첫 번째 장이 이제 데이터의 정리 방법 그리고 확률 확률 분포가 있고 추정검정 그리고 상관 및 회기분석 샘플링 검사 관리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3장이라든가 추정검정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나 관리도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 문제 안 나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이죠 기본 이걸 기본으로 해야만 추정과 검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또 뭐냐면 실험계획법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만 안 나온다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겠죠? 그래서 확률 및 확률분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정규분포, T분포, 카이제곱분포 어디에? 추정과 검정에 다 영향을 줍니다 물론 다른 파트에도 다 영향을 줘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파트이긴 한데 뭐 어떻게 됐든 문제 자체는 이거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과 검정이나 샘플링 검사 관리도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험계획법 파트를 보게 되면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2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1요인 실험, 2요인 실험 기본이죠 기본 알겠죠? 뭐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필기에서도 10%, 15% 뭐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1요인 실험과 2요인 실험이 이제 응용이 돼서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직교 배열표라든가 아니면 지분실험급과 분할법 뭐 이런 곳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시스템은 6개 장으로 돼 있다 그죠? 6개 장으로 돼 있는데 뭐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1장 생산 시스템에서 한 20% 정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자재관리에서 18% 일정관리에서 뭐 18%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총 9개 장으로 구성이 돼 있죠 9개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많이 나오는 부분은 2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실기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신뢰성 시험이라든가 추정 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도 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요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른 파트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 요 부분에서는 좀 더 내가 신중하게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 방법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 조금 나눴어요 아니죠? 나눠가지고 봤는데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경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니죠? 품질이 뭐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용어 부분입니다 용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편차제곱합이라든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는 뭐 우리가 시그마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CP 그죠? 공정능력치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죠? 비전공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공식부터 먼저 외운다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운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외울 수는 있겠지만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가장 쉽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품질 경영 그리고 조금 이론과목인 생산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학습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통계적 품질관리 그리고 실험계획법 신뢰성관리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아 그리고 전공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상 관련 전공은 우리가 뭐 계산기라든지 아주 능통하시겠지 알겠죠? 능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품질 경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서 아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화돼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공대 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리적인 부분이 더 쉬워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바로 우리가 품질 경영을 보고 나면 통계적 품질관로 바로 들어가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죠? 훨씬 더 부담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험계획법을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기초과정이 나오는데 기초과정은 이제 우리가 비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뭐 개수개량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냐 모수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정규분포 또 계산기 사용법 이거는 꼭 봐주셔야 되겠지 그죠? 계산기 사용법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분들은 뭐 바로 여러분들 이론과정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 학습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차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다진 걸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각 장별 문제도 있고 최신 기출문제도 있고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지게 되면 쉽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학용 계산기 이거 활용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품질경영 기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계산기 사용법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조금 익혀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의 시청 후에는 반드시 반복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반복학습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강의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죠? 정리를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시험 날짜를 따졌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3일 정도 전까지는 모든 강의를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내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때는 각 장에 있는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익혀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기출 문제는 한 5개년 정도 이 정도만 보면 충분합니다 알죠? 5개년 정도 보면 이걸 보면서 이제 아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아마 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학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과목 실험계획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75점 정도 알죠? 그리고 통계적 품질 관리도 한 75점 정도 그리고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한 75점 품질 경영은 한 65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는 한 70점 이상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가장 이상적인 점수는 60점이지만 딱 그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따라오다 보면 한 70점 이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합격 비결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실전 문제 중요하겠죠? 각 장에 있는 문제 잘 봐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문제를 그냥 읽는 형식이 아니고 직접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보면서 푸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들이 눈에 탁탁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학습을 하면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합격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연락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말이 조금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자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세터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물론 이제 산업기사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한 번에 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번에 시험을 봤더니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회차 시험에서 바로 합격을 하셨어요 알겠죠?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 자격증을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열심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멋진 해를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